오빠! 안녕하세요. 왔니? 네, 기다리셨죠? 어, 아니야. 전에 들으니까 동네에 군복광도 사건이 많다면서요. 아니, 근데 이걸 왜 우리한테...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쟁 나가시면서 가족들 지키라고 주신 총이에요. 전 어머니도 안 계시고 지켜야 할 동생도 없잖아요. 저보단 여자들만 사는 이 집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준다고요? 우리가 걱정돼서?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서. 근데 어쩌지. 우리 집에는 이걸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네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른손은 이렇게 총을 쥐시고요. 응. 그리고 왼손은 이렇게 감싸주세요. 이렇게? 오른팔은 쭉 뻗고, 왼팔은 이렇게 구부리시고. 나는 못하겠다. 엄마 무서워서 그러지? 우리 엄마 겁이 많아서 이런 거 못해요. 저 가르쳐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? 응? 어. 이렇게 하면 돼요? 아, 참. 우리 쌀 씻어야 되는데. 오빠, 펌프 먼저 고쳐주고 밥 먹을래요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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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?, 우리 NEздAK mark. 어우어! €1iiiii 불리다,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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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! 아아아아아아아 меся'